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출국이 금지됐습니다. 정 실장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고 성남F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. 이혜성 기자입니다.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 실장은 비서실 6급 별정직 공무원이었습니다. 하지만 정책실장으로 불렸고 성남시 일정 금액 이상 사업들은 모두 정 실장을 거쳤습니다. 이런 정 실장은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정 실장이 두산건설 등 기업의 용도 변경을 해주고 수백억 후원금을 유치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. 실제 검찰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전 성남시 공무원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관계라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정 실장을 출국 금지 조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정 실장은 대장동 사건 핵심 당사자이기도 합니다. 대장동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정 실장과 협의했다는 민간사업자 증언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. 유동규 전 본부장도 최근 유흥주점에서 접대했고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습니다. 정 실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반박했습니다. JTBC 이혜선입니다. 정 실장은 반박했습니다. aryng